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수인 선생님께서 가사도 붙이고 곡도 붙인 내 맘의 강물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월이 마치 강물처럼 우리 곁을 흘러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번 지나간 그날과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월이 그것들이 남긴 소중한 추억들이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참 다양한 날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형편이 좋아서 새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처럼 걱정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된소리가 내린 것처럼 눈물 흘리며 살았던 고단한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살고 되돌아보니 살아온 한평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가 영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몇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서 생각이 깊었던 이유는 아 언젠가 생애가 끝날 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한평생에 알알이 맺힌 진주알 같은 열매를 내어드려야 될 텐데 내 인생에는 어떤 진주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열매를 마치 진주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한평생을 살면서 남기는 것일까요 흔히들 호사 유피고 인사 유명이라고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길 이름 석자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총선 때 많은 이름들이 우리 앞에 오르내렸고 이름이 적힌 현수막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펄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선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는 반면 낙선한 사람들은 무척 섭섭해 했습니다 널리 알려져 유명하게 된 이름을 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명성을 추구하면서 어떤 명성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열한기상 10장 1절 이하에는 명성이 자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그의 명성은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널리 퍼져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바 그 먼 나라에서 여왕이 친히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을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은 대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명성 높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선 그는 지혜에 있어서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열한기상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원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스바 여왕이 와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질문했지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솔로몬의 지혜가 놀라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부여함으로도 대단했는데 그 개인이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던 시대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은이 마치 돌처럼 흔하고 아주 소중한 백향목이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처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귀 영화로 인하여 그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더 해보면 그 대단해 보이는 솔로몬의 명성 그건 사실은 허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 다위세계에서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왕좌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영토 아버지가 점령한 것들입니다 그가 기부원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에게 제공한 것이지 그가 스스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져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그의 명성은 허명에 불과하고 실제로 다윗의 이름이 훨씬 더 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 다윗은 많은 수고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가 베들레엠의 목동일 때는 맹수와 싸워가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골리아과 맞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적들의 성벽을 넘으면서 전쟁의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수년 동안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본인의 손으로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 자재를 완벽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전성기를 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눈물과 헌신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차린 밥상에 숟갈만 하나 들고 와서 앉은 사람에 불과하니까 솔로몬의 그 명성은 사실은 허명이고 다윗의 이름이 실명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다윗의 명성은 진정한 명성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 또한 허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압과 맞섰을 때 그의 장형인 엘리압은 그를 책망하고 꾸중한 게 전부지만 다윗의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서게 하시고 물매를 날렸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을 겪는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많은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생명싸개로 꼭꼭 싸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때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를 물려받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지을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름도 사실은 허명인 것이고 영광받으실 이름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허명이요 다윗의 이름도 허명이요 하나님의 성호만이 진정한 명성을 누리셔야 될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을 좀 주의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솔로몬의 명성 앞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덕택에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었더라면 솔로몬의 명성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성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 덕택에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다윗의 명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결국 다윗도 솔로몬도 그 이름이 다 허명에 불과하고 참된 이름 영광 받으실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이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런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허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살았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성공해서 그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나보면 다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얻었으므로 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물려 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명성이 허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무렵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그런 진노를 내리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열한기상 11장 9절 이하에 조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이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허명이고 영광받으실 참 이름은 하나님의 성호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가 지혜롭기가 최고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까 읽은 그 말씀 끝자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판은 남겨둔다고 다윗을 배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은 자신의 명성이 허명임을 모르고 산 반면에 그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산 바로 그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다윗의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보잘것 없는 베들레엠의 목동에 불과하고 우리 아버지 이세의 가문은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우리 집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바로 여기까지 저를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성이 허명이요 자신에게 그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감격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아무리 유명해도 명성이 자자하다 할지라도 허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아무리 널리 알려진다 할지라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재산이 많아 유명하든 학식이 많아 유명하든 권력을 가져 유명하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명해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탑이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 탑이 무너지고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알려주는데 자기 이름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기 이름 유명해진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는 걸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걸 위해서 내 이름 석자는 지워줘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들의 후손을 키워야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호가 영광 받으시도록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맨 앞에서 제가 가곡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길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아서 끝자락에 보면 고운 진주알처럼 알알이 맺히는 열매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의 보조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드릴 열매가 뭘까요? 이 세상에 남긴 우리 이름 석자일까요? 하나님 저 유명하게 됐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갖다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월을 헤쳐나오면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맨 끝자락에 하나님 보조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흘린 눈물 그 수고로운 땀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실들 그거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소중한 인생의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석자 그거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땅에서는요 비석에 새겨질 이름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석에 세워진 이름이 수많은 풍산 가운데 다 깎여나가 나중에는 읽을 수도 없게 되듯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서 빛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서 빛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계 또렷하게 기록되길 원합니다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포함되는 거야말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서 빛나도록 하기 위한 방식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호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호가 찬양을 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땅에서 그대 이름이 흐려질수록 하늘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대로 인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해질수록 하늘에서 그대 이름도 분명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뒤로 돌리고 우리 이름은 지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빛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허명이요 다윗의 이름도 허명이요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성호만이 참 이름인 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 존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물림되어 내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해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구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